7. 소 gleichen 지금 과연 어떻게 데뷔를 해서 나왔을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양 팀 티보프로 시작했습니다 공격권 전자레 내가 따냈습니다 그대로 올려놓습니다 선지점은 전우진 자 말하자마자 전우진 선수가 더 그렇죠 자 여기서 더 벌어지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도 끊어냈습니다 박태섭 노마크 찬스 올려놓습니다 깔끔한 득점 지금은 심야근도 잘 묶고 아주 선수들이 잘합니다. 전우전이 두 명 사이를 빠져나가서 올려놨습니다. 지금 전우진 선수 그대로 던져봤습니다만 에어볼. 전우진 스피드 있어요. 전우진 빠르게 올라갑니다. 앞쪽으로 킬 패스죠. 박지완 깔끔하게 올려놓습니다. 전우진 선수의 또 A 패스가 잘 들어갔고요. 네 나왔습니다. 그만큼 전자랜드의 수비가 탄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우진 왼쪽으로 파고 듭니다. 전우진 백샷. 아 네 왼손 레이업. 립 통과합니다. 자 지금도 오리온이 앞쪽으로 넘어가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김시원 선수의 어떤 스크랩 플레이가 굉장히 좋았고요. 네 나왔어요. 아 좀 패스가 좋지 않았죠. 김민규. 계속해서 턴오버가 나오고 있어요. 오리온 입장에서는 턴오버를 좀 줄여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이태 잘 돌아섰습니다. 노이태의 득점. 정말 베이스라인을 찢어놓고 들어갔습니다. 노이태! 노이태 선수 나머지 큰소리로 받아주러 가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노이태 선수죠. 노이태 선수가 저렇게 타이밍을 한 번 뺏는 동작이 굉장히 좋아요. 1대1 매치업 시도합니다. 전우진과의 대결. 전우진 끊어냈어요. 전우진 손이 빨라요. 전우진 레이업. 립 통과합니다. 전우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문경대회에서. 끊었는데. 다시 한 번 보시죠. 아주 그냥 뭐 안전하게. 올려놓습니다. 드리블이 상당히 안전. 폭박할 수가 있습니다. 노이태 자유투 2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노이태 직접 올려놓습니다. 백샷 성공. 자 텁샷이 들어갔어요. 여정엽 선수가 별다른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지만. 그래도 자유투를 얻어냈습니다. 지금은. 노이태 선수가 어려운 자세에 있어 슛까지. 앞쪽으로 길게 뿌려줬습니다. 여정엽. 여정엽. 아무래도. 앞쪽으로 길게 내줄 그런 패스였는데. 아무래도 스태미너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오오오오. 박지환. 미들 점퍼. 박지환이 전반에도. 선언. 이렇게 되면 전자랜드 골이 선언됩니다. 네. 지금도 템포가 한 번 죽는 장면이 있었는데. 직접 미드레인 점퍼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빠르게. 돌파하는. 네. 노이태 선수를. 이한민 선수. 여정엽. 뒤쪽으로 내주죠. 외곽에서 이한민. 넘어지면서 끌어냈습니다. 전우진. 머리 휘날리면서 올라갑니다. 리프 통과. 네. 지금도. 힐끔힐끔 옆을 보면서. 그런 과정에서. 이한민 선수 몸에 맞았어요. 네. 몸을 아주 야무지게 날려서. 옆에를 한 번 보고 스피드를 붙이죠. 또 전우진 선수가 넘어지자마자 바로 일어나. 민재찬. 탑에서 이한민. 안쪽 투입. 안쪽 넣어졌고요. 정도운. 오. 득점 인정 상대방치.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한민 선수의 패스가 있었고. 그렇죠. 정도운이 잘 밀어넣었습니다. 오. 석점 플레이. 네. 지금도 4명 사이였는데. 문주환. 골밑에서. 잘 내줬고요. 이한민. 미들 점퍼. 깔끔합니다. 이한민. 이한민. 아. 지금은 이동하는 과정에서 미들슛으로. 그 장면이 나왔는데. 미안하다고. 이제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렇죠. 당근 전 이한민 선수의. 점프슛 장면이었고. 이은혁 선수의. 이점력이 있는 선수거든요. 네. 고민호 선수가 나왔고요. 김시원. 이번엔 성공시킵니다. 자. 김시원은 진짜 높이를 활용하네요. 점수 차를 계속 끝. 지금은 김종찬의 파울. 네. 왼손을 올려놔. 변환했습니다. 정도훈 스피드 좋아요. 이번엔 성공을 시킬 수 있을지. 이번엔.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 정도훈 선수가. 전전은. 볼을 잘 시켰습니다. 앞쪽으로 밀어줬습니다. 다시 한 번 정도훈. 올려놓습니다. 정도훈의 연속 득점이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지금도 이제 슈팅 끝까지 이어지는. 볼을 잘 시켰습니다. 앞쪽으로 밀어줬습니다. 다시 한 번 정도훈. 올려놓습니다. 정도훈의 연속 득점이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지금도 이제 슈팅 끝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연결 동작이었지만 뒤에서 좀 잡는 모습이 있었는데. 엔드워는 불리지 않았네요. 종환결 안쪽으로 파고듬에서 올려놨습니다. 지금도 저렇게 공간이 난다면. 계속해서. 오리온 볼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도훈 선수가. 굉장한 터프샷이었거든요. 그렇죠. 지금. 지금 살짝 걸렸어요. 그래도 끝까지. 집중력 잃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조혁에게. 조혁. 김경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세 명 사이에서. 떨어집니다. 멋진 플레이였습니다. 김경수. 그렇습니다. 좋아하고 있어요. 아주 귀여운 얼굴로. 미소를 발사를 했습니다. 응원단 쪽으로. 전우진 비어있는 골대를 향해 올려놓습니다. 전우진이 뭐 날다른 짓처럼 움직여. 우리 꿈의 저녁에게AAAAAAAA fine. 그리고 gez전은 잘uestaEN. The money of mine. éOMP. 요새 판. 여러분이 지 군의 힘이 열려 étéين. 요새 판은? 좋은 Mexicans 타입입니다. 네 converted. 대수. 맞 nói. 네. 감사합니다.